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정념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애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배후 진료가가 붕괴되고 있다는 내용을 어제 다뤘지 않습니까? 언급의료위기라는 것은 배후의료위기인 거죠. 야간이 이러면 응급실 뺑뺑이가 왜 발생하느냐.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응급의료실에서 이러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배후진료가의 야간당직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배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데 야간당직자들이 전문의가 전공의가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주간에 여러분들 외래진료를 하면서 배후진료가의 교수들이 야간당직을 설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배후진료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전문의를 아무리 투입한다고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언어 여러분들 지금 방송사도 119급 대원들의 초점을 맞추지만 배후진료가가 무너지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배후진료가를 여러분들 무너지는 것을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한국의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단박에 사람들이 알 테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안 다루는 거죠. 배후진료가. 그냥 유일하게 하는 것이 응급실에서 진로 제한을 하고 있다. 배후진료가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안가는 못 받는다. 성형외과를 못 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오늘 현직 의사분이 남긴 글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의료 상황은 전공의가 빠져서 벌어지는 2차적인 현상입니다. 전공의 없이 배후진료를 해결하려면 전문의를 전공의 숫자만큼 고용해서 채워야 됩니다. 다른 전문의계 채용을 권하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와가지고 당직을 씁니까? 제가 당직을 쓰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대단히 미친 겁니까? 내가 그 죽을 고생을 이룬 전문의를 땄는데 또 전공의실로 돌아가서 당직 서라고요? 나옵니다. 청금을 주더라도. 당직 설 수 있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한 것을 귀하게 되게 많이 못 느끼죠. 그래서 고마워해야 될 것도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고 귀한 것을 발사계처럼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전공의들을 그렇게 대해왔던 거죠. 발사계처럼 대해왔던 겁니다. 젊은 세대들을 그리고 악랄하게 이름 부려먹었던 겁니다. 그럼 공 박사는 왜 침묵했소? 나는 몰랐죠. 세금 내면 다 알아 잘하고 있다고 본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것은 의과대학 정원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이후고 선거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고 세금 내면 알아서 선관위가 잘할 줄 알았고 세금 내면 알아가지는 보건복지와 잘할 줄 알았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간 당직하는 전문의를 뽑을 수 없는 겁니다. 배후 진료 정상화라고요? 전공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전공이 안 돌아올 겁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년 2월 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배후 진료를 전혀 안 다루는 거죠. 그래서 방송사가. 그럼 다 망한 줄 알 거니까. 여긴 그럼 전공이가 왜 떠났냐? 아니 전공이가 왜 떠났냐? 전공이가 왜 떠났습니까? 의과대학 정의료를 폭발로 증가시키면 전공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공이에 4, 5년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둬버린 겁니다. 사직을 한 거죠. 전공이 하더라도 전문의 월급 수준이 해사원 수준이 되니까 안에 해버리니까 이번 의료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해사원 월급 수준 주면서 억대 의료보험 소송금 내야 되면 미쳐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해 이렇게 해서 안 한 겁니다. 그것 보고 고소하다 잘됐다 이제 의사도 해사원 수준이 됐네 하하하 이렇게 즐거워하면 이제 수술 못 받는 겁니다. 이제 전문의 안 하니까 미래 세대가 살지 못하게 하면 자연의 동물이 살지 못하고 나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고도 노년으로 살아야 되는데 혹은 지금 젊은 세대를 못 살게 하면 조금 후에 그들이 살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아 잘됐다 웃다가 이제 자신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성격이 안 좋은 모자란 국민이 스스로 빠지는 압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네. 집골이 방금 봉급 주고 의료비 지출해 주고 의료 소송비를 10억 20억 때리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나 하죠. 안 하지. 내라도 필수까지 여러분들 혹시 아들 딸이 의사가 있어가 하겠다고 하면 겔사일은 반대하겠죠. 이렇게 이런 돌아가는 겁니다. 의사는 그래도 고소득자입니다. 노동을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16년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개업이 중에서 잘되는 사람 3분의 1 3분의 2 현상 유지 3분의 1 정도 여러분들 잘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좀 많이 불문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의과 공부가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전문의가 미래가 없게끔 만들어버렸으니까 소원성치한 거죠. 여기 이제 또 현직 의사분께서 PA 간호사는 재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환자 상황에서 처치를 내리려야 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치의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서 그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공의는 재반 지식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전공의 3년차 4년차가 판단하여 지금 이런 환자는 이런 조치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수술 기술 술기를 배워도 어떤 상황에서 좋지 않은지 각종 임상 상황 판단을 간호사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야간 당직을 쓰는 동안 교수가 당직을 쓰며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전공의는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전공의 없이는 제3차 의료기간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청구서를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PA 간호사로 전공의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뭘 모르면 배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폼을 잡고 뭡니까 빡빡 우기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교육을 서로 다르게 받은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 그 빡센 일은 수련 과정이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환자를 보고 여기 보시면 정부가 이번 사태에 아주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하물련대에 오랜 파업은 못합니다. 처자식을 먹여살려야지 하물차가 은행돈으로 샀기 때문에 매달 수백만 원 이자가 나갑니다. 하물련대 노조원들은 파업을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공의는 다릅니다. 전공의는 3차 의료체계의 56%를 차지하는 인력입니다. 노동집약적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데 전공의들은 대부분 빚도 많지 않습니다. 개론도 요즘은 늦게 하는 추세라서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3차 의료기관이 적자가 나고 보조의료인력이 의사인력에 맞춰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전공의가 떠나게 된 대학병원은 인력인력의 56%가 대학내에 남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더 대학병원의 적자가 팍팍 나게 됩니다. 당직을 주로 전공의가 서왔기 때문에 이제 당직을 교수가 써야 됩니다. 야간당직을. 교수가 야간당직 서다가 일하다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 나이에 야간당직사 과로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의대 교수는 도망가야 건강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과로 좀만 더 하다가는 6개월 안에 다 과로로 몸이 상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국민이 전공의를 급조와 압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아주 박살이 나리라고 봅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전공의가 돌아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겠냐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료하겠죠. 이제 사명감이고 소명감이 없어졌으니까 본인들이 고생을 충분히 여러분들 보존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용을 치료하게 되면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이전에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의사들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리님께서 전공의 과정을 겪은 현직 의사이기 때문에 예리하게 이름들 그냥 어마어마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물련대 근로자하고 전공이들하고 같이 본 것 같은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3주에 소주 등의 죄면 다 돌아올 것 같았는데 완전히 오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사표 낸 거니까 사직을 해버린 거니까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공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겠습니까 저도 공부하면 일가견이 있는데 열심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일가견이 있죠 무진장 열심히 여러분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의과대학 공부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완전히 여러분 그게 올인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지금 이 구리님이 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료현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의료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의료현황을 여러분들 파헤쳐주니까 훨씬 더 명료한 겁니다. 그냥 감으로 잡힐 것 같은 부분을 꽉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준 겁니다. 피해의 간호사가 죽었다 깨도 여러분 대체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인은 대학병원에 책 주고 직책은 전공인이라면 실제로 전문의라는 거죠. 전문의를 쫓아낸 겁니다. 그 전문의도 특히 무슨 전문의 야간당직이 얼마든지 가능한 전문의를 다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간당직을 교수들이 해야 되니까 이 체제가 유지되기가 심정 겁니다. 여기 보시죠. 지금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게 되면 전공이와 의대생의 휴학이 지금 자신의 원래 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의사는 다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과로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대생 휴학과 전공이와 의대생은 미래의 의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현재 갈등은 미래의 의사와 그리고 현재 정부 관리들과 국민들과의 갈등 상황입니다. 현재 의사들은 전혀 갈등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면서도 어떤 분이 의사들 기득근 기득근 이런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은 대단히 여러분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주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단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들은 착실히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여러분들 가로를 무릅쓰고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터를 떠난 사람은 의대생하고 전공이들입니다. 미래의 의사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현재의 갈등 구조는 미래의 의사들하고 여러분들 정부의 갈등 구조고 미래의 의사들하고 여러분들 국민들의 갈등이지 지금 의사들하고 갈등이 아니고 그래서 기득근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어떻게 기득근입니까 전공이들이 무슨 기득근입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 자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을 저는 상당히 여러분 높게 평가합니다. 감정개입 없이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죠. 우리가 남이가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조기용 장관 이런 분들도 다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 적을 깨부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본래 조선사람 특징인 겁니다. 우리 형님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울려가지고 이 구리님이 여러분들 지금 분석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개인주의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정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뭡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 기득근 이야기 쓰는데 기득근이 어디 있노 지금 동네의 이름 개원이들 다 착실히 근무하고 있고 대학 교사도 착실히 근무하고 있고 본인 몸에 무리감에 근무가 떠난 사람은 두 사람이다. 의대생들하고 전공이다. 의대생들하고 전공이가 돈이 있나 뭐가 있노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득근이라는 이야기 쓰지 말라. 지금 대열 구도는 1960년대 생에 서울대 출신의 잘난 사람들하고 칼 자러진 완장찬 사람들하고 전공이들하고 의대생들의 대결 구도고 윤 정부의 찬사를 보내는 여러분들 국민들하고 미래의 이름 의사들하고 대결이고 미래의사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전문의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전문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들도 각오해라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서 안 걸리면 수술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술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술 건수가 줄었지만 왜 지금 의사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가면 그 의사들이 넓으면 미래 세대 의사들이 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들 체리라는 이야기죠 의대생들이 나 이제 필수감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돈이 있으면 미국 가서 이러면 진로받고 폐암 걸리면 미국 가서 진로받고 지금은 아산병원에 싸게 해 주지만 이제 그때는 의사가 없을 때 알아서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공박사가 왜 의료진을 이렇게 옹호하는지 도대체 선거 부정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 머리를 탓해야 되지 공박사를 탓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 5년 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이러면 분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게 이러면 들 알아야지 지금 와 가지고 왜 그 일은 했는데 사람이란 게 항상 자기 중심이 돼 가지고 자기가 부족한 건 모르고 공박사가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뭐 이렇게 이 분이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지해왔지 않았냐 그동안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겁니다 매년 젊은 세대를 착지한 대가를 받다가 이제 그동안 착지한 것을 모두 이자까지 쳐서 내놓아야 됩니다 이제 그 대가는 매일 마구 죽어 나가는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와 마음은 미래의 세대를 소중하게 잘 살도록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의 온전한 생존을 위해 자립하기 전까지 생계와 교육을 책임지는 것처럼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립과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은커녕 자신의 안의와 생존의 미래 세대를 착지하고 시행시킨다면 그 죄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이런 서슬퍼런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의 이런 국민들과 보건복지부 갈로들이 무슨 짓을 해온 겁니까 젊은 세대를 착지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건 통절이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전공이 될 나쁜 놈이라고 그건 아니죠 좀 섭섭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리님 이야기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문제는 기득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세대가 생명 살리는 일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사람들의 큰 착각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미지를 얻나 봅니다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응급실만 가면 의사가 신과 같이 뚝딱 진단하고 치료하고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만 된다면 의사를 포함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환자가 도착하면 진단도 어렵고 그걸 진단하기에 검사도 해야 되고 검사에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해서 경과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 상황에 심정지 2명 뇌출혈 의심 1명 뇌경식 1명 신근경식 1명 응급실에 30반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와여대 복동병원의 남궁인 응급의학과의 전문의가 이런 경험한 사실입니다 의사의 1명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상황이 되면 조용히 가운 벗고 사라져야지 자신이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도 이해를 못하니 조선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교육을 받았습니까 상황이 이렇고 현실이 이런데도 아마 나중에 그 환자들 가족들 또 소송을 걸 겁니다 제대로 진로 치료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또 10억 배상하라 그럴 겁니다 전문의들이 견딜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 의사가 그러다가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큰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리버 다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의로계를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이란 것이 꼭 같은 여름 투약을 하거나 꼭 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확실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사가 살려야 된다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로소송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전공의가 여러분들 50% 이상이 빠져나간 그 공간을 전문의하고 여러분들 의대 교수들이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런 분들이 그 조교수 정교수 부교수 같은 분들은 대개 50대 정도에 가깝거나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애시당토 야간이 불가능합니다 야간 당직이라는 것이 그 야간 당직을 텀텀이 하면서 7개월이 흘러온 겁니다 그거는 그 양반들이 생명을 갈아먹을 정도로 엄청난 과부하가 지금 걸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용 장관은 응급실 위기가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은 비상의료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을 아무나 뭡니까 호도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국의과대학협의회하고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협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대통령께서 1.1995 차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응급의료체계가 지금 제대로 도가하고 체험하고 싶으시면 1.19를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 키가 찹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강연자하고 작가가 된다는 것은 무슨 훈련을 하는 거 아니까 독자 입장이나 상대방 입장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훈련이 아주 몸에 베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름없이 삐또없이라는 책을 읽고 울었다는 그런 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왜 우느냐 책을 쓰면서 작가가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책을 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고 울었다는 이야기는 책을 쓰는 작가가 익명의 독자들처럼 있죠 그 책을 본인이 쓰면서 그 인물하고 동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름없이 삐또없이라는 그런 조선을 방문했던 20대 젊은 여러분들 미국 선교사들 1대기를 정리하다 보게 되면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이런 의료 문제를 다루면서 아무 이해관계가 이런 관련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젊은 날 그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이 내 문제로 이러면 다가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굉장히 독특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동갑내기지만 직장 경력의 30년 40년을 피위자를 불러가 이런 죄를 불게 만드는 그런 직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애환, 긍휼, 연민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는 훈련을 거의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정책을 표시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한 편은 딱 하지만 한 편은 안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이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윤 대통령은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식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는 모든 훈련이 여러분들 윤 대통령 안 됐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훈련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제가 작가 생활 이름 20년, 강연자 생활을 20년 하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타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의료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소위 전공의 수련 체계를 보면서 저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악소리가 들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체제를 모두가 알면서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젊은 세대를 이렇게 착지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는 전혀 없는 겁니다 키와일리님, 제이케이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내가 의료 사태 문제를 왜 집중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들 사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가 나아진다는 것은 사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불합리한 것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젊은 날에는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내가 대단히 이렇게 억눌려 사는 그런 문화권에 성장했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세월이 흘려서 성장해 가지고 이제는 방송을 외국 방송을 그냥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농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마이크를 집어대더라도 뭡니까 자기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도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지만 최소한 지위나 나이나 성별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문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라는 것이 성별이나 나이나 지역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갑질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안세연권을 보면서 또 침묵하시고 여러분들도 해폐를 옹호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빨래를 씻기는 것이 관행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부담냐고 부담하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의 권력의 축에 있는 1960년생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래서 그분들도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대단히 갑질에 익숙한 세대인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의로 사태를 처리한 걸 보면 제가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아 저분들이 저 한계밖에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질렀으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해결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젊은 의사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젊은 의사들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나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2월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상태대로 2월달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이 사태는 상당히 장기화가 될 겁니다 장기화가 되면은 이 국민들이 겪는 여름 생사를 오고 하는 일들 언급실 여러분들 붕괴 배후 진료과의 붕괴는 엄청난 여름 정치적 압박을 작용할 겁니다 정권을 뒤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가 도달하기 전에 이 문제를 진화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데 어제 국정브리핑을 보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에게 의로 사태는 시시비비를 떠나가지고 신념이고 정의고 사실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본인의 전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대통령을 여러분들 설득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가면 갈수록 폭락할 겁니다 지금 23%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결론을 내리느냐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방송을 여러분들 작성하기 위해 가지고 7시 8시 9시에 되게 여러분들 종편부터 시작해 이런 부분들을 비교적 꼼꼼히 보고 그 밑에 여론 추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거죠 날이 갈수록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실제적 진실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덮거나 뭉개거나 가리거나 숨길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여러분